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 손남미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드디어 제가 2년 만에 네 번째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앨범이라 그런지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만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담배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눈물이 주르륵은 용감한 형제 특유의 슬픈 피아노 그리고 센스 라인과 일렉트로닉 비트 그리고 멜로디카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손남미 용감한 형제의 콜라보레이션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2012년 11월 15일 첫 방송 차가워진 마음을 눈물로 녹여줄 눈물이 주르륵.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손남미였습니다.